교회회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밀양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업은 호소문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밀양 송전탑 건설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내걸고 힘겹게 싸우고 있는 주민들의 이웃이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회업은 특히 성탄절에 송전탑 건설로 인해 생명을 잃은 고 유한숙 씨의 분향소에 다녀왔다며 밀양 지역 교회들도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업은 이와 함께 범죄자도 아닌 소소하게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선량한 주민들이 무자비한 공권력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강도를 만난 자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